공짜배기 출장 고고고고고 출장 고고고고고 땅콩 지금 세팅이 일단은 최소한 최소한 몇개는 올릴 수 있겠어 운 좋으면 뽑을 수 있겠지만 자 만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만 해보고 출장인지 아닌지 한번 가볼게요 근데 가운데 저것때문에 안될 수 있어 저게 예전부터 저것때문에 안뽑이더라구 1만원 투입합니다 추천하며 놀라지시고 뭐 또 안들어 놓고 자 만원이면 24회데요 자 왜 땅콩 오랜만입니다 자 일단은 첫번째 샷 슛 오늘 아구 힘이 좋으면 아 느낌이 안좋아요 오늘 아 망하는 각인데 이게 아구가 저렇게 희마리가 없으면 느낌이 안좋습니다 일단은 한개요 이러면 지금 좀 가볍기 때문에 한개이지만 하지만 특히 밀판이 중요해요 밀판이 올라갔습니다 봤습니까 보세요 볼수록 지금 첫해에 아 첫판에 지금 퀴퀴 받지않습니까 아 좋습니다 이거는 절대 추적이 없고 방송에 오늘 아리랑TV가 왔다고 지금 잘되는게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뽑신 아니겠습니까 넣으면 바로 백발백중 어? 자 오! 큰것까지 뽑으면 오늘 야 이거 전세계에 지금 200여개의 큰것 뽑으면 오늘 사장님이 오늘 방송을 하시면 내가 세팅을 지켜놨고 와 큰것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요 갑니까 아 까비요 저걸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이걸 지금 잡아줘야 되거든요 와 큰것가 있는데 약간 밀리는데 지금 올린것만 잘 올리면 아 왜 안잡혀 아 죽자 땅콩합시다 안잡히는거는 빨빨리 포기하고 자 이쪽 땅콩 꿀 땅콩이 꿀 땅콩이 갑니까 아우 아 올린다 걸어 왜이렇게 안잡히냐 다시 다시 한번 잡히다 자 좋습니다 이거 갑니까 아 오늘 힘이 없어 이거 올라가면 무조건 뽑는가겠는데 아 진짜 아깝네 올라가면 뽑는건데 이거 또 안잡히니까 자 힘은 없다 밀리기는 진짜 오늘 끝장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힘을 다 풀어놨네 이 사장님이 이렇게 힘을 풀어놨을 때는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건 기계 주인이어도 안 돼 이건 내가 알지만 기계 주인이 10만원 치러도 못 뽑지 않을까 아 이거 방송각은 안나와 그래도 한개는 뽑았는데 아 큰 거까지 딱 집어주면 짝인데 작 잡지 않네 이게 이제 자 가나요 아 자 1단판 잡을 수 있겠다 그나마 자 왔다 일단 두개 세개 떼죠 밀리는게 발판이 좋긴 좋은데 어 아 이렇게 이거 앞에 가볍아 앉아 아 땅콩 밀린다 이게 나중에 훗 나올 때 나 올때 싶으면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훗 나올 때 딱 떨어지는 걸 찍어야 할 거거든요 뭔 찍으면 제가 찍은거 녹화만 드리면 되니까 일단 땅콩이 큰게 우룩 잡다 하거든요 슬슬 갑니다 요거 좀 잡아줘야 되는데 꿀 땅콩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걸 잡을게 없어 강림 잡을게 없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공을 안쓰면 잡기 힘든데 공을 안쓰면 잡기 힘든데 뭐야 이거 좀만 공 좀 쓰고 싶은데 말파가 생각나요? 시끄러워 내가봤을 때는 이 이상을 뽑기가 힘들다 항공은 랜덤이기 때문에 힘이 없을 때는 어차피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전을 해보겠지만 어이 뭐하노? 에라가 더위를 먹었나 뭔데 내려오노 이거 일로가있어 뭐하노 자꾸 이거 안되니까 요걸 다시 올리자 와 지금 딱인데 어차피 안될거 같고 그래도 촬영을 오셔가지고 뽑고싶어가지고 근데 어차피 안될거 같아요 이외에 밖에 안되가지고 아 요거 잡으면 딱인데 미련을 버릴수가 없다 어 이번에 가나요? 와 이거 진짜 힘겹게 잡았다 자아 저 왕 저거 뽑으면 아잇 추적 아닙니까 이게 왜이든지입니까 저게 딴거 없다 요거 요거 없다 어우 씨 사장님 추적하네 아 이거 딱 두개는 딱인데 아아 아 한판 남아있나? 오 연속기 연속기 그렇다 마지막인데요 이거 여기서 밀린다 싶으면 한번 대보고 안 밀린다 싶으면 안할게요 뭐하냐 가만있냐 저거 가만있냐 저거 아 돈이 없습니다 4만원 아마 천원만 대봅시다 천원만 대보고 각이 나오면 돼하고 안 나오면 말해 지금 딱 좋긴 한데 힘이 없어 잡히질 않네 천원만 대보고 천원만 대부분 빰라람빰빰빰빰 뺀거를 다시 올려보자 네 어차피 세팅만 잘 잘되면 세팅이 잘되면 되기 때문에 자아 오케이 안으로 좀 밀었나 봐 안으로 아아 어 아 아 아이씨 오 좋다 좋다 오오 오오 아 더이상 없나요 아 치고싶은데 진짜 사람 아니면 진짜 공을 몇번 쓸텐데 안와요 저기다 잡아보자 이거 잡을 수 있겠다 아 올라가는데 밀리지 않네 이거 오오오오오오 오 좋아 아아 아이씨 좀 더 해볼까 핀 좀 더 해볼까요 아마 한 천원만 더 아니 천원만 더하긴 하려면 할건 많은 애가 되는데 아 지금 보면 대박인데 네? 헌품 헌품 우리 방송 보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이거 풍선을 현금으로 기원금 아 감사합니다 헌품 150개 닉네임 있으십니까 닉네임? 닉네임 없습니까? 닉네임 제가 알면 어? 뭐야 이거 닉네임 읽어줘야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시킨자분께서 헌품 주신걸로 뭉태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땅콩 두번째꺼 그 밑에 있는거 아아 저걸 잡아야되는데 자 일단은 잡을게 사실 많이 없긴 한데 계속 잡다 보면 한계 잡히거든요 저걸 덧 사람들 darle JSON 오오 쌍대로끼 깜짝이야 와 쌍대로끼 올라올 뻔했는데요 자 일단 어 Boy yal앚 엉 오 Power突 올라가는건 더럽게 올라갔는데 아 얼마나 좋아 드러그 올라가는데 나오진 않잖아요 끼었어 끼었어 저쪽이 더 이상 밀리질 않네 지금 밀렸다 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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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를 잘 찍어주고 무조건 찍어야 합니다 공 쓰자마자 밀렸거든요 자 조금씩 밀어야 돼 지금 한 개만 더 흘러가면 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한 개만 안 뽑아봤거든요 큰 거는 자 홈런 치는 날 나옵니까 자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조금만 조금만 더 한 개 더 잡아 올려볼게요 자 지금 이제 퍼즐이 풀리고 있습니다 아 깜이 아깝어 아이씨 뭐하냐 이게 맛이 갔네 이게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뭔가요 홈런 치는 날 아니 과자 이름이 홈런 치는 날이에요 홈런 쳤어요 홈런 시리입니다 시리 와 홈런 쳤어요 와 이게 많은 없는데 이거 과자 보수 술안주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시고 방송 촬영 오셨다고 야 그지만 아니고 제가 평상시에도 한도 안 뽑아봤거든 뽑기 힘들어 이게 뽑기 힘든 건데 이제 방송 촬영 오셨다고 이제는 여한이 없다 아 저거 큰거도 사실 나오면 좋은데 저건 내가 봤다 안 나오고 네 아 이제는 사실 못 뽑아서 여한이 계속 올려볼게요 잡는거는 이건 뭐 잡는건 잘하거든요 자 이건 뭐 퍼즐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쫙쫙 올리면 되거든요 그게 있으면 더 넣어주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큰게 아니고서는 이제 끼가지고 어 슬슬 슬슬 또 활동이 시러운데 아우 어떻게 한번 치면 나오게 되는데 잠시만요 슈 이거 이거 안찍어도 됩니다 이거 이거 안찍어도 돼 약간 흔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계 특성상 이거 제가 친거 아니에요 이거 아 쳤셔도 됩니다 내가 친거 아니기 때문에 기계 자체가 원래 좀 약간 안될때는 좀 흔들어줘야 되는게 좀 있어요 사실 지금 방송에는 이제 나가면 좀 그렇긴 하지만 아 뭐죠 공기를 아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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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더이상 안되네 이제 더이상 효과 같다 아 사실은 저 뒤에서 딱 채줘야 되는데 장이지 장인이 인상 쓰고 있기 때문에 에 그러면 공기 교로 흘리면서 딱 날아오는건데 자 이건 비방용이라서 아 이거 뭔가요 지금 위에는 왜 올리나요 의미도 없는거 음킹으로 풀어볼까요 이게 원래 안에서 안나오거든 안나와야지 안에 이거 딱 풀면 딱인데 이게 잡히면 쓸데없는거 주먹들이 아 진짜 안잡히네 이럴때에는 빰빰 빠바빰 네 이건 안나오고 자 가나요 오케이 치료다 치료 아 오늘 뭐 올리는건 두렵게 올린다 밀판이 좀 그래서 왜지 올렁고 보소 와 이정도면 지금 한 5000개는 나와야되는데 원래 이거 사장님 주작이라서 그래요 이거 자 자 일로가 아 이거 딱 가기인데 진짜 아쉽네요 공짜배기인데요 큰건도 잡힐라나 녹차 아 이거 완전히 공쓰면 딱인데 이거 완벽하나를 공화중 공중 공중 qui 오! 잡았는데요? 그렇다! 지게 걸린거 지게에선 딱이었는데 올라와 있는거 벌써 이게 여러분 사장님이 기계를 만졌기 때문에 안되는거에요 지금 미는게 더 앞으로 가야하거든 앞으로 더 가면 밀리는건데 덜 밀리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거거든요 이건 잡을게 없지 않아 저렇게 올려봤자면 못 뽑는게 문제가 있는겁니다 아... 더이상 안되네 올린게 5천대인데 나오질않습니다 왜 올린게 5천대래? 이건 이제 앤드류형이랑 뒤에서 빵! 세짐하면서 이거도 우우우... 이걸로 17에 남았네요 이걸로 가운데가 막고 있는데 이걸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게 집게가 안 내려가거든 이 집게를 그냥 썰어내려는 게 딱인데 요거 빠지면 대박인데 뒤에 서 칠 수 있네 원래 그 뒤에 서 칠 수 있네 이걸 전반을 딱 잡아가지고 아... 지금 만 빠지면 될 것 같은데 오옹 아깝다 좀 더 세게 됐다면 제가 친 건 아니니까요 멋짐 November 으아아아!!! 아악!!! vote 으아아아아아!!!! 아까 전에 후원이 휘ụ 보이네요 보이네요 보고 있습니다 궁와 제가 지금 제가 앞에 꽤 한번 빼가지고 조금씩 밀린게 ồ아아양 역시 여러분 보시만 학살이 나타난 지 know 기계는 안 흔들면 안 됩니다 와 비득인데요 제가 쳤습니다 아 이제 올릴게 없던건데 아 짱나네 올릴게 없네 와 잘 밀리는데 자 5회 남았네요 지금 땅콩이 어휴 하자 자 이 앞에 걸 잡아볼까요 이게 아 앞에 거 아까 이거 잡으면서 뒤틀리면서 가운데 있는게 풀렸잖아 아 지금 안되네 이거 궁이면 한 개 나올 것 같은데 궁이면 아 저 한 개 지금 딱 걸렸거든요 한 개만 올라가자 아 3회 남았는데 이 쓰기 아까운데 잠시만 이거 왜냐하면 한 개는 내가 봤을 때 안먹을 것 같아서 우차 우차 아 아 아 아 지금 딱 지금 달랑달랑거리고 있거든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뭉퇴기로 옵니다 자 뭉퇴기로 오죠 자 역시 오오오오 지금 뭐죠 지금? 오오오 자아 오 지금 뭐가 끼여가지고 계속 돌고 있는다는데 뭐가 또 끼 있다 끼 있어 뭐고 쿵쿵거린다 이걸 올려보자 야 이거 안되 이거 이거 기계 이상했어 쿵쿵거려 자 이거 다시 올려가지고 아 아 아 막판입니다 아 막판입니다 이거 못 뽑으면 끝입니다 자 자 막판 샷 이렇게 안내려놔요 라스트 샷 아유 자 뽑은거 한번 볼까요 자 자 몇 개가 넣었는지 오오오 한 개 아 두 개 에 아유씨 세 개 아 아 좀 더 뽑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아쉽네 좀 아 계획을 좀 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제가 맥주 한주하고 승님들 한 개씩 승님들 한 개씩 한 개씩 가져가세요 그래도 이게 먼 곳에 오셨으니까 한 개 아 그래 저희 형은 만 원 줬으니까 이건 저희 형은 두 개 아 아닐 수가 없어 네? 계속 따라다닐 거니까 아 그래? 아 저것만 붙지 말건데 나 아 이건 피디니 두 개 다른 거 좋아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 맥주 한주를 먹게 난 이거 이렇게 카메라로 하는 거 이것일까요? 네 일단 좀 이따 주시고 제가 드릴게요 다섯 개가 얼마였죠? 2만 원? 2만 원 해주면 이득 아닙니까? 큰 걸 왜 줘 내가 먹어야지 유통기한 안 지났어요 유통기한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야 거짓말처럼 이게 이제 홈런 치는 날 홈런 치는 오늘 홈런 쳤다 에이 또 물타게 한다 또 스님들 물타게 하면 또 강퇴합니다 또 아 주라부터 형 주라 주고 안 주고 해서 제 맘이죠 스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4만 원 들었다고? 무슨 4만 원? 내 만 원 저 형 만 원 2만 원이지 오늘 중간 평가 요거 여기 모타게 항상 안 뽑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요거 이거 두 개는 저희 드렁도 드리고 요 중간 평가 또 뽑으러 가야죠 또 예 자 뽑으러 갑니다 오늘 밤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